정말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왜 이 불을 계속 들고 있냐면요 제가 이틀을 참았어요 이틀! 이틀! 진짜 진짜 멤버 동생 얘기도 듣고 그리고 형들 얘기도 누르면서 아 죄송해요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참고 더워도 참고 그냥 울어도 마지막에 한번 시원하게 울고 가자 이랬는데 마지막에 시원하게 울고 어떡해 지금 네 워너블 바보같이 많이 온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어 일단 원어브를 너무 사랑하고요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많이 하려고요 오늘 원어브를 사랑하고 그리고 좀 멋져서 멤버들 할테도 얘기 좀 못한다고 못했는데 멤버들한테도 나도 고맙고 사랑합니다 내일도 열심히 최종 날 생각까지 제가 오늘 무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워너블 저는 어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아까도 열두번째 별 부르면서 멤버들이 다 오는 것을 보면서 계속 참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제 목표가 원래 제가 푸드 하고 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목표가 보였네요 근데 워너블이 만들어준 기회에 대해서 보답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끝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무대를 하고 내려오죠 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참고 참다가 엑시 수정 알겠습니다 한글자막 일단 너무 감사한 게 많습니다 저의 사랑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리고 저의 주변 친구들이랑 그리고 부모님에게 뭔가 이렇게 불어야 될까요? 뭔가 떳떳한 그런 떳떳한 자식 그리고 친구들 친구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못 보잖아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고맙고 !!!! !!!! !!!! !!!! 원업을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항상 어디든 좋은 무대 멋진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게 기회 만들어주시고 항상 큰소리로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원업을 사랑해요